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통증 클리닉 김도환입니다. 이번 여름 긴 장마로 고생들 많으셨죠. 예로부터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다 혹은 허리가 쑤신다. 이게 신경통인가 라는 속설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날씨와 통증과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질환은 만성통증으로 알려진 신경통입니다. 신경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증이랑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일 통증을 못 느낀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실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인의 일을 이르는 동안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아프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고 또한 경보기의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통증이 지속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통증은 역할을 다한 뒤에는 사라져 주어야 합니다. 국제통증학회에서는 통증을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러한 손상에 관련하여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우선 원인에 따라서 통각수형성통증, 또 신경병증성통증, 시민성통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완된 기간에 따라서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급성통증이 만일 3에서 6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이 지속이 되고 만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경의 통증 신호로 인하여 말초신경이 예민해지고 중추신경이 예민해지고 뇌와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받아들이는 센서들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도 6개월 정도의 만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 급성통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성통증은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 그 부위가 아프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가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급성통증에서는 손상이 일어난 부위가 회복이 되면 통증도 같이 사라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에도 잘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유해한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는 특수한 통증 전달신경계에 따라서 뇌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통증 부위는 우리 몸에 이상이 있거나 병변이 있는 부위와 일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경통이라고 불리는 만성통증은 좀 다릅니다. 통증이 신경의 병변이나 혹은 기능의 이상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신경통의 증상으로는 전기충격과 같이 찌릿찌릿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찌릿한 통증 혹은 칼로 점이는 것 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증도 있을 수 있고 화끈화끈하는 꼭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화끈거리는 통증 또 벌레가 숨을 숨을 긴 듯한 가려움증까지 여러 가지 양상의 그런 통증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 부위는 원인이 되는 곳에서부터 점점 확산되는 양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만성통증의 경우에는 중추신경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그런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일반적인 진통제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통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신경통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들은 대표적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대상포지노 신경통 또 요하지통이나 경추통 척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통증증후군 또 절단 후에 생기는 환지통 비전연 안면신경통 3차 신경통 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신경이 분포하는 어디라도 신경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통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통의 치료로는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재활치료, 정신과적인 지지치료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약물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치료는 3개의 신경통 약물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적으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됐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와 같은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강한 진통제의 사용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경통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는 원인이 되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한 신경주의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입니다. 신경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경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치료에 대한 차단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움직이고 이러한 신경을 체성신경이라고 합니다. 체성신경에 대한 신경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우리 몸의 균형, 리듬, 또한 통증을 담당해주는 자유신경계라고 그러죠. 자유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신경차단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경막외라는 공간으로 신경이 있는 부분인데요. 경막외라는 공간으로 가느다란 줄을 집어넣어 지속적으로 약물이 신경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카테터 삽입술과 같은 신경치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구약물 치료나 이러한 신경치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확산이 되는 경우에 신경조절장치라고 불리는 척추신경자극기 혹은 뇌신경자극기와 같은 그런 신경조절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이 최근 만성통증, 그중에서도 조절이 안 되는 통증 환자분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영상 하에 신경에 가장 정확하고 가깝게 바늘을 삽입하여 신경에 생긴 염증이나 혹은 신경의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으로 인한 신경의 염증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혀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치료는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경치료는 급성신경이 만성화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차단하고 이를 억제하여 만성화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기의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 내에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온탄과 같은 온욕치료가 이러한 재활치료에 속할 수 있는데 우선 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완을 시켜주는 유연성 운동 또 걷기, 수영, 자전거와 같은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 또 가벼운 물체들을 사용해서 하는 근력 강화 운동 몸의 리듬이나 균형들을 잡아주는 밸런스 운동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신경통은 예방이 가능할까요? 이 만성통증으로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신경통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과 오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프면 나는 진통제는 나쁜 게 아닐까? 약이 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나는 약이 싫다? 혹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통증 치료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통증은 참지 마십시오. 진통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통증의 만성화와 또 많이 확산되거나 악화되는 요인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평상시의 생활은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을 통해서 면역에 대한 증강과 체력을 길러서 우리가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을 막을 수 있는 예방 음식들이 있을까요? 저지방 식이 등을 통해 고지혈증, 비만 등을 예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는 신선한 과일이나 잣, 돼지고기 등을 드시거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 녹차나 해조류, 또한 채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식 등을 통해서 신경통에 대한 예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경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